필립 안이 영화계에 나가겠다는 의사를 어머니 혜련 여사에게 했으나 봉건적인 어머니는 이를 극구 반대했다. 필립 안이 영화계에 나가겠다는 의사입니다. 필립 안에서 훌륭한 영화배우가 되라고 찬성했다고 한다. 스타 필립 안의 별 기념패가 할리우드 명성의 거리에 다른 수많은 스타들과 같이 놓여졌다. 필립 안은 어렸을 때부터 TV영화를 보는 것이 큰 취미였다. 그는 속겁장난 친구였던 영화배우 메이웅의 소개로 미국 헐리우드 영화계에 데뷔했다. 그는 오디션을 받고 루이스 마일스톤이라는 영화에 첫 출연했다. 윤기의 재주가 많은 필립은 많은 감독들에게 재주를 인정받고 스타들에 오르기 시작했다. 게리코파 주연의 왁셀 박사 얘기를 비롯해서 안남의 용과 같이 출연한 샹하이의 딸 스티브 맥쿠인과 프랭크 시나트라 주연의 네바소 퓨 그리고 파이브 그레이브 스투 카이로 드래곤 시드 등 200여 편의 영화와 TV영화에 출연했다. 특히 데이빗 캐러덴과 같이 출연해 인기덤에 올랐던 TV연속극 컹푸는 아직도 우리 눈에 선하다. 스타필립은 영화에서 주로 중국인 역을 많이 맡아 했으나 전쟁 중에는 일본인 역을 맡기도 했다.